이제는 일상이 된 온라인 비대면 교육, 조금 더 쉽게 할 수는 없을까요? 사용자인 선생님은 쉽게, 학생들은 현장감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라온쌤존, 우린원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라온쌤존은 PC와 카메라가 일체형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수업 스타일에 맞는 모드를 선택, 복잡한 설정 없이 AI가 자동 추적 기능을 시행하고 선택한 영역만 구정해서 보여주거나 두 가지 모드를 동시에 사용해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미디어 서버를 통한 실시간 자동 전송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현장감 있는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생생한 온라인 수업, 똑똑한 라온쌤존이 도와드릴게요.